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시 모 중학교에서 학급 배정표가 학생들 사이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학생회장직이 박탈되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이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세우는 대신 학생들에게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학급 배정표가 무단 유포돼 논란에 휩싸인 원주의 한 중학교. 두 달 전 A군 등 3명의 학생이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들어가 배정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회장이었던 A군은 학교 규정에 따라 회장직이 박탈됐습니다. 방학이었던 당시 잠겨있던 교무실 문 옆에 과학실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는 두 번째. 지난해에도 관리교사가 없는 교무실에 들어온 학생들이 배정표를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렸지만 별다른 징계가 없어 이번에만 처벌하는 걸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유포자가 거론되는데 누구만 징계받고 누구는 징계를 안 받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험 문제 유출 등 학교 보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의 20대 국회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김인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비례대표 1명까지 모두 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2016년 당선 이후 이들의 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재산 변동 등을 살펴봤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송기현 의원이 유일하게 100%였고 심기준, 염동열, 황영철 의원이 90%를 넘긴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76%로 도내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이 결석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송기현, 이철규, 심기준, 황영철 의원이 90%를 넘겼고 나머지 5명은 80%대였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김기선 의원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영철 의원은 1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매우 적어서 심기준 의원은 한 건에 불과했고 이철규 의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권성동, 김진태 의원이 33억 원대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송기현 의원은 2억 2천만 원, 심기준 의원은 3억 9천만 원 이었습니다. 2016년 당선 이후 3년여간 연동열 의원이 10억 3천만 원, 김진태 의원이 7억 9천만 원 느는 등 8명의 재산이 늘었고, 권성동 의원은 유일하게 5천만 원 줄었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해 의정활동을 펼칠 21대 국회의원들을 뽑을 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사립 유치원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반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 유치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행정실장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비용 870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사용했습니다. 임용 원장의 월세 비용도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급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과 관리비, 가스비까지 7,300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냈습니다. 비리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7,300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와 빈도는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이 감사 담당자의 평가입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 유치원은 7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96곳 사립 유치원의 7% 수준인데 교육청은 내년 3월에는 도입 유치원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 유치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텐데요. 감사를 강화할 테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가해서 모든... 내부 제보 시스템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6개월 동안 14건의 제보만 접수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로 재산을 잃어 경제적으로 절박한 주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권하는 문자를 발송해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입니다. 지난 3개월간 도내에서는 48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해 미실형 터널 통행률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률 면제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이재민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강원도재해대책본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합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 4곳과 한라시멘트 등 시멘트사 5곳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공기청정기 220대와 미세먼지 마스크 1만 4천 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와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받습니다. 강원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라며 유족분들이 시위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복원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는 23일 출범합니다. 이에 당사자와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곤돌라 시설 존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알파인스키 경기장의 복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 환경단체는 가리왕산의 완전 복원을 주장한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 주민들은 곤돌라 시설 존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9일 사전회의에 이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다음 달 7일 정선 가리왕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영동 지역이 16도에서 18도, 영서 지역은 24도에서 28도, 강원산지는 16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원주와 평창, 횡성, 정선, 영월, 그리고 강원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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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지진 경보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지진이 발생하고 최고 50분이 지나야 주민들에게 경보 문자가 발송되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급히 지진 경보 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경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고 강원도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16분쯤 동해시 북동쪽의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양국은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연 2%의 절의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7천만 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소에는 업소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또 화장실 시설 개선은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 올해 추진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국비 63억 원을 들여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을 증축하고 입국 수속 시설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크루즈 터미널 확장 사업은 오는 6월 착공해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되는 어선의 재허가가 까다로워집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조업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